울산에 있는 선사시대의 반구대 암각화는 학술적 가치가 뛰어나서 세계유산 등재까지 추진되고 있는데요. 30여 년 전 충북대학교 학생들이 현장을 찾아서 암각화를 탁본으로 제작했는데 이를 공개하는 특별전이 열리고 있습니다. 문화가 소식 계속해서 이정훈 기자입니다. 흰수염고래와 참돌고래 등 다양한 고래와 호랑이 등 동물이 생생하게 표현됐습니다. 원신들의 고래잡이와 사냥 모습을 담은 탁본 크기는 너비가 13m, 높이가 3.5m에 이를 정도로 웅장합니다. 관람객들은 탁본으로 재현된 울산 반구대 암각화에 눈을 떼지 못합니다. 이번 전시에 선보인 작품은 1986년 충북대학교 학생들이 직접 울산 반구대 암각화 현장을 찾아 직접 든 탁본입니다. 36년 동안 수장구에 잠들어 있다 특별전을 통해 빛을 보게 됐습니다. 특히 울산 대곡천 암각화구는 역사적 가치를 인정받아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까지 추진되면서 이번 특별전의 의미를 더했습니다. 이번 특별전에는 신석기 시대 유적에서 출토된 고래뼈와 사냥과 어로유물도 함께 전시돼 당시 생활상을 엿볼 수 있는 소중한 기회가 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이정훈입니다. KBS 뉴스 이재훈입니다. KBS 뉴스 이재 infused 뉴스 이재훈입니다. KBS 뉴스 이재훈입니다. KBS 뉴스 이재